뭐야 왜왜왜왜왜 따따따따 아니 내가 왜 운전이야 집 박아 집 박아 집 박아 집 박아야돼 이거 최대한 인승승 끼고 하면서 2번핑이 아직 있거든 얘들이 우리쪽 찻소리 1딩 아 뛰는 중 2번픽 인성비나무디예 오우씨 미친 장갑자 터.. 터트리려고하잖아요 엎드리 어 언덕 위쪽에 있는데여 지금 2번 핀바겐? 또 사바겐 포를? 킬 야무지게 먹고 있는데 앞에 연막 피우.. 연막 작업 중이에요 2번 핀? 이쪽에 있는데 여기 사람 4번 핀 4번 핀 4번 핀 단차 4번하고 2번하고 같은 팀 아니겠죠? 아 이거 근접전에서 이거 만약에 애들 다 방다하면 그냥 장갑차 타고 튀죠?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사바겐 연막에 한 사람 뭐야 차수리 뭐야? 레토넛 박은거 아니에요 어디? 여기 얘들 별로 안 남았는데? 여기 2번 핀도 있고 지금 연막을 몇 개 들고 다니는거 지금 4번 핀 연막에도 있는거에요? 일단 4번 핀 연막이 제일 많고 힘이 제일 세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에 연막에도 있네요 2번 칩생존 2번 핀 나무 뒤에 천천히 하자 이거 뒷길 싸우더라도 기다려야지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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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맞춰본데 좋나? 차 기절 차디 한 마리 더 차디 한 마리 더 차디 한 마리 더 오케이 장갑차 타고 앞에 까지는 좀 붙죠? 앞에 보급 떨어졌는데 보급적 한번 핀 찍어주세요 자기가 2인인가? 오른쪽 끝 오른쪽 끝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어우 차 쪽에 수류탄 최대한 더 줄게요 여기 염악 작업해 오케이 하나 기절 차 쪽에 레토넛 쪽에 수류탄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걸